오! 아... 오 뭐야, 이거. 하이 기글, 아임 샤론. 하이 기글, 아임 찬. 톤! 오늘의 주제는 뭔가야. 텐션 올려, 텐션 올려. 으악! identified 마귀꾼 once? 마귀꾼? 마귀꾼 알지. 근데 솔직히 저 정도면 마해죠, 아닌가요? 소리! 여기서 또 가리고 있어. 본인이 마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마이자라고 생각해. 난 마이자야 마이자. 여기 사기꾼 두 명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 뭐야? 이게 왜? 장난하나. 나 보는 줄 알았네? 이거 엄청 예쁜데? 이 정도면은? 왜 뭣이 해? 이건 백퍼다. 완전 예쁘다. 고양이 사기 것 같아. 고양이. 아, 나 현똑는데? 연예인인데, 연예인. 짜증 나! 뭘까? 남성분인가? 여성분인가? 여자? 나... 쏘리. 거기까지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못생긴 게 아니라, 약간... 개성 있게 생겼다. 길이가 약간... 우리 망가졌어, 지금. 오우... 화장부터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화장하시는 분은... 이쁘네, 이뻐! 에이... 이건 뭐 마기꾼 아니지. 아, 이거 어플 쓴 거 아니야? 어플 쓴 거야! 아니... 그래... 거기 늘어나자! 늘어났잖아. 에이... 이쁜 얼굴 왜 저렇게 만드는 거야? 이건 진짜 예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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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중성의 매력이 있다. 잘생겼어. 잘예쁨이야, 잘예쁨. 잘예쁨? 잘생겼는데 이쁘다. 오우, 나 되게 내 스타일인데? 본인 스타일 찾지 말고! 너무 이쁜 사람들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나 재미없다. 이쁠 거 아니야, 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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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님! 장난하네요? 다 이쁜 애들만 나오잖아. 다 이쁘고 잘생긴 애들만 나오잖아. 다 이쁘고 잘생긴 애들만 나오잖아. 다 여사만 나오는데? 오우! 오우! 영화배우도 알맞다, 영화배우! 그니까. 오, 저분은 진짜 이거랑 다르네. 여기는 약간 여우상인데, 이 밑에는... 살짝 통통? 어, 토끼상이야. 응. 저게 왜 두 개가 다 있지? 예쁘다. 이분도 얼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엄청 잘해. 오늘? 아, 그런 줄 알았다. 와, 저렇게 생겨보고 싶다. 예쁘다. 나도 이렇게 좀 눈물이 눈물이 생기고 싶어, 이렇게. 힘들 것 같은데? 뭔가 섹시할 것 같은데. 이번엔 오빠 스타일이 아닌가 보네? 어, 내 스타일이야. 아, 너무 웃겨. 이게 뭐야? 어, 나 이거 봤어, 봤어. 어, 나 이거 봤어, 봤어. 오빠 스타일인가 보네? 아, 너무 웃겨. 오빠 스타일인가 보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미지였어. 그럼 얼굴을 준비하겠습니다. 우와. 귀여워. 반한다, 그냥 벗으면. 진짜 이건... 어. 마스크 피싱의 피해자. 진짜. 아, 맘 갔네. 뭔가 일본인일 것 같아. 내 Whose João 아, 무근수, 미안하네. 마기꾼? 아, 죄송해요. 나 최종을 못 숙였어. 아, 그래, 이것을 était는다고. 무스야? 뭐겠지? 10분간 나도 올라וט máquina れた. 나는 달라진 건 모르겠어. 나도. 나는. 이분은 똑같다. 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 이쁘잖아 나빠지 이쁘네 하아 아 배신감 든다 이거 같고? 나 같은 여자는 어떻게 살라고?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패턴가? 진짜 얼굴이 뭐예요? 나 진짜 얼굴이 뭔지 모르겠어 진짜 Guys, I am a mask fisher I look so good with my mask on I don't even want to take off You would probably think Oh, she has like a nice funny nose No! 엄청 V라이너일 것 같아 Oh my god, what's that? 와 입술 진짜 크다 나도 저런 입술 갖고 싶게 내 스타일이야 저런 입술 어때? 탁! 탁! 맞아야지 진짜 근데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아 우와 우와 저 어떡해요? 나도 올릴래 우와 스티커인가? 손 기술이 좋구먼 나 어? 이 사람도 그거요 어플로 그거 어플이야? 유명사란데? 일부러 어플 깔아가지고 자기 이쁜척 하는 사람 얼굴을 다 변형시켰어 응 나 이쁘다 이런 거 좀 티내고 싶은거지 그렇지 나도 올려 나는 그러면 인정하냐? 기만이 하냐? 응 어디로 보는거야? 어후 서리 아우 이렇게 생긴 언니들은 다 캐릭터 닮은 것 같아 디즈니에서 튀어나온 티즈가 예상되는 얼굴이 뭐야 이거 입술이야? 이빨이야? 나는 예상되는 얼굴이었어 미안한데 이마부터 예상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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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om 두꺼울 거 같아 응 아직 두꺼울 거 같아 세빈 어 뭐야? 뭐야 저런 표정을 어떻게 지엄? Highline KAOA 어머니들 giờ 진짜 너무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간축 같다 나는 알았다 그래서 가까이 갔어 봤어요 이건 완전 귀엽지? 응, 기억나는 거라 귀요미! 맞지? 귀요미 나왔어 팔짱 웃음이 돼요? 팔짱 웃음 정도에 따라 오빠의 이상이 약간 고등학생 같다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한국 남자인가요? 기대하겠어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짜증난다 너 이쁜 거 알아 제발! 잘생겼다 제발 어플 쓰겠지? 이거 어플 쓰는데 무슨 인솔인데? 에이 뭐야 기도했잖아 남자 얼굴을 좀 보자 마기꾼이라고 저렇게 영상 올리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예쁘다 남자 얼굴 좀 보고 싶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예쁜 걸 알고 응응 기만 기만 나 예쁘지롱 또 한 번은 말인 것 같아 그치 이번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안녕